그림같이 양수 A에 대하여 AB의 길이가 2고 AC의 길이가 4고 BC의 길이가 A인 삼각형 ABC가 있다. 각 BAC를 이등분했습니다. 각을 이등분했다. 이게 이제 핵심 조건이 되겠네요. 각을 이등분했을 때 BC와 만나는 점이 D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 비율이 AC의 길이가 4고 AB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대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CD의 길이와 DB의 길이의 비율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A 사인 B 더하기 사인 C는 3루트 4이다. 이 조건을 풀어내는 게 이제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네요. 그럴 때 이제 각을 이등분한 선의 길이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이등분한 선, 이 각이 얼마의 각을 이등분했는지 모르죠. 이럴 때는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풀어보면 이 조건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B에 대한 정보와 각 C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지금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각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사인법칙으로 들어가면 B에 마주보는 변이 4고 C에 마주보는 변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B분의 4는 사인 C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저히 이렇게 곱보면 그리고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 사인 C가 사인 B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럼 사인 B 자리에 이 사인 B 자리에 이 사인 C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3에 이 사인 C가 3 루트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을 약분시키면 사인 C는 사인 C는 A분의 루트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인 C가 A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큰 삼각형 ABC라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포커스를 맞춰서 코사인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C라는 친구는 이 낀 변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A가 나오겠고요.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C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인 C가 A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비율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은 빗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가 루트 3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A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C라는 친구는 A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이게 8A분의 A 제곱 플러스 12가 나오죠. 그러면 A 약분되고요. 양변의 8을 곱해서 제곱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64가 나오고 A 제곱 마이너스 3은 A 네이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44가 나왔어요. 이걸 정의하면 A 네이 제곱 마이너스 40A 제곱 여기는 이렇게 보면 64와 3을 곱하면 432, 638은 190이죠. 그래서 192 마이너스 190이죠. 거기에 여기 144와 더하게 되면 이거는 336이 나왔습니다. 는 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인수분하는데 336은 곱이 되는 거고 40이 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 거꾸로 들어갑시다. 곱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우선 합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40이 되는 친구들을 쭉 나열해서 곱한 게 336이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하고 39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이거는 2하고 여기는 38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곱하면 336이 안 되겠죠. 그럼 좀 건너뛰어서 8하고는 여기는 3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12면 여기는 28이 되겠죠. 그러면 12와 28을 곱하게 되면 10의 자리 곱하면 2고 1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하면 16이 나오겠고 이렇게 보면 80이 되는 거죠. 이거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하면 여기는 40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이고 여기는 3이고 12와 이게 12와 28로 분해가 되네요. 거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제곱 a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의 값이 이제 a제곱의 값이 12와 a제곱의 값이 28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단서 조건을 이용해서 a제곱이 10이냐 a제곱이 28이냐 이걸 잡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각이 이 각이 90도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코사인 a의 값이 양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a를 풀어보시면 여기는 이거 이거 두 개 곱해서 두 배니까 8의 두 배는 16이 되고 여기는 16 더하기 4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라는 친구는 a제곱이라는 친구는 2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28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은 12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a의 값은 2루트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이듬으면서 이 a, d를 구하는 거죠. 지금 a, d의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이게 2대 1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걸 세 토막을 내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나눈 게 한 토막이기 때문에 이쪽은 3분의 2루트 3이 나오고 이쪽은 3분의 4루트 3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 삼각형에서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c의 값이 코사인 c의 값이 코사인 c의 값이 이렇게 나왔죠. 지금 코사인 c가 이거죠. 이거 이거. 코사인 c가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a의 값을 대입을 해서 코사인 c를 구해서 이 작은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을 이듬으면서 이 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좀 외워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제곱한 것은 a, d를 제곱한 것은 이 사이드를 곱한 거 그러니까 4와 2를 곱한 거 8이고 마이너스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한 거죠. 그럼 이 길과 이 길을 곱하면 9분의 8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되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빼기 3분의 8은 3분의 24에서 8을 빼는 거니까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d가 아니라 a, d의 제곱이 3분의 16이기 때문에 a, d의 값은 a, d의 값은 바로 루트 3분의 4가 되면서 유리하게 되면 3분의 3분의 4루트 3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a, d의 길이다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